자 오늘은 우리 아이랑 함께 율동을 한번 해볼 거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요 자 집에서 아이랑 맨날 뭐하고 놀까 싶은데 각자 각자 하는거 모여서 하는게 아니라 오늘은 둘이 한 팀이 돼서 하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 저는 파트너가 없으므로 여기에 투명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트램핑 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뭔가 어디로 떠나야만 될 것 같은 음악이에요 막 그렇게 시끄럽거나 비트가 강한 음악은 아니긴 한데요 자 여기 이 노래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체 표현을 할 때 우리 몸이 모두 타악기가 돼 볼 거에요 그래서 우리 바디 펄커션 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체 타악기 놀이를 해볼 건데요 자 아이랑 한번 우리 신나게 떠나볼 거야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앤 스탑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구요 자 허벅지 한번 두드려 볼게요 티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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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리듬으로 허벅지 두드려 보구요 그 다음에 손바닥 한번 두드려 볼게요 티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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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두드려 보구요 또 엄마랑 마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짠 하고도 엄마랑 한번 두드려 볼 거예요 자 이 노래에서 나오는 네 가지 율동이 바로 발을 구르는 활동 허벅지를 티티타 티티타 이렇게 두드리는 활동 또 손뼉을 치면서 티티타 이렇게 두드리는 활동 그 다음에 마주 본 사람과 짠 하고 치는 활동 그래서 리듬으로 보자면 요 악보 지금 올라온 거 보시면 2분음표로 진행되는 4번의 바 그 다음에 허벅지 8 8 4 8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또 그 다음에 손뼉 치는 거 8 8 4 그리고 짠 하면서 2분음표 치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의 리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듬 패턴으로 바디 펄커션 하는 활동이니까 한번 지금 음악 들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율동 한번 해볼게요 자 걸어갑니다 레디 고 트램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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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이 투 맥 헤브 나이 홈 트램핑 트램핑 트라이 투 맥 헤브 나이 홈 자 우리 아이랑 마주보고 하는 활동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서 소셜 인터랙션 키워주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아이랑 입기 가능하신 거죠 Ready go 자 이렇게 정해진 율동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어떤 율동의 시퀀스인 또 리듬의 시퀀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지 이 다음이 뭐였지? 이 다음이 뭐였지? 이 다음이 뭐였지를 기억한다기보다 이 음악의 흐름 안에서 아 이 음악에서는 이렇게 했었지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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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었지 딴딴딴 빤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사운드 안에서 순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우리 아이와 함께 즐거운 트램핑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보시라 1 4 1 2 2 2 3 2 2 2 2 2 2 2 2 3 3 2 1 3 3 2 3 3 2 2 1 2 2 2 3 3 2 2 2 3 1 2 2 3 3 3 3 3 4 4 4 4 5 5 6 5 6 6 6 7 7 9 9 9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12 13 12 13.